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택을 추경 매수하기보다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른바 비투나 영끌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소식, 윤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에서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추경 매수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 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경 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 하에 시장 참여와 의사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과도한 대출은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앞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유동성 유입이 둔화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단기적으로 소득과 길이 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은 1,765조 원으로 통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당장 내일인 다음 달부터 대출자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과도한 B2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해선 공급 측면에서 올해 입주 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불안 요인은 서울과 강남 4구의 정비사업 이주 수요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8월 이후 신규 공공택지 13만 호 발표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디오 윤지혜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